깡통박사 현담내 공방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예전에 만든 향나무, 향나무로 만든 여유주인데 여유주인데 니스를 안 칠했더니 좀 그래서 니스를 칠했습니다. 니스를 칠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드버닝으로 그렸더니 운치가 나네요. 만복하고 약간 서기가 그린 구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여유주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여유주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멋있습니다. 이 니스는 홍아씨, 홍아씨 유를 칠했습니다. 홍아씨가 이런 나무에 칠해놓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톤탭을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구현을 했더니 아주 멋있습니다. 만복, 보기만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보기만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아주 멋있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깡통박사 현담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